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 2024년 하반기 이후에 부동산 시장 전망과 자산관리 전략에 대해서 강의를 하게 된 한문도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이제 서울에서 저부터 좀 소개해 드리면은 저는 서울에서 계속 산 서울토백입니다. 토백이고 보시는 바와 같이 좀 여러가지 부동산 쪽에 30년 했고요. 활동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열심히 하는데 여하튼 제 아는 지식을 최대한 여러분들한테 들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부동산 시장 하반기의 전망을 보기 위해서는 우리가 기본적인 베이스를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은 우리가 평소에 자산 이러면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으로 나누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하고 들어가 보면 여러분들한테 조금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서 정리해 보았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부동산 시장 상승과 하락이 이제 주기적으로 반복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기본적으로 어떤 조건일 때 요즘 뭐 갭투자다 또 아니면 뭐 로또총향이다 여러가지 뭐 가시적인 어떤 단어들도 있지만 요새 또 뭐 얼죽신이라는 표현도 있죠. 얼어주고도 신축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런 표현들은 이제 표피적인 것이고 그리고 단발적인 어떤 요인들 팩트에 그치지만 아주 그 스탠다드한 베이스 그러니까 제가 그림을 보시면 부동산 상승 기본 펀더멘탈 이렇게 써놨잖아요. 그리고 하락 메인 팩트라고 표현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왼쪽을 한번 먼저 보실게요. 우리가 상식적으로 경제가 성장하고 경제구조가 좋아지고 우리 이제 최근에 1970년대부터 2000년 최근까지죠. 이런 것들이 계속 증가 추세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인구가 늘어야겠죠. 경제가 많이 좋아졌는데 인구가 뭐 사람들이 없으면 수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니까 인구가 증가가 같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소득도 증가되는 게 이어지면서 분배도 같이 되어야겠죠. 그러면 이제 주택이라는 것이 이제 장기적 탄력성을 갖고 있으니까 지으면 바로 나오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구 증가에 맞춰서 지속적으로 국가와 정부 또 민간들은 공급에 대해서 이제 열심히 하지만 이 인구 증가 속도를 쫓아가지 못할 경우에는 이제 수요가 공급보다 넘치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어떤 정상적인 물가 상승 부분보다. 그리고 이제 정책이 중요합니다. 정책에서 이제 대출 정책이 중요하죠. 정부가 최근에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신생아론, 특례보금자리론처럼 정책금리라고 해서 시중금리보다 조금 더 저렴하게 지원을 하게 되면은 주택 구입에 대한 부담이 좀 줄게 되겠죠. 만약에 5억이란 주택가격에 대해서 대출을 한 60% 하는데 그럼 3억이지 않습니까? 3억인데 금리가 대출금리가 3억인데 만약에 10%다. 이러면은 3천만 원씩 하면 한 달에 2백 한 7, 80만 원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그것을 만약에 금리를 5%로 낮췄다. 그럼 150만 원으로 되니까 지출 부담이 적어지니까 주택을 살 수 있는 수요가 증가하겠죠.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렇게 경제성장, 인구증과 부동산 정책이 합쳐지면 부동산은 무조건 계속적으로 상승하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우측에 보시는 것처럼 반대 요인들이 나오면 하락하게 되었겠죠. 당연히. 그런데 우리가 미래를 볼 수 있는 게 이 부분입니다. 경제성장, 누나, 인구감소, 저출산, 저성장, 고령화. 경제성장률이 2, 3% 이하로 가면 저성장 운면이라고 하거든요. 그리고 가격이 인구가 늘지 않으면서 가격의 인계점에 다다르면 수요가 감소합니다. 그리고 정책이겠죠. 정책이 우리가 수요공급의 미스매치라고 하죠. 책지공급 발표를 하면 바로 집이 나오는 게 아니니까 이미 주택가격이 막 오르고 있고 조금 과열됐을 때 그때 발표하는 건 늦습니다. 그래서 정부는 항상 미리 공급대책을 갖다가 민간이 부족할 때 공공에서 추가적으로 지원해 준 형태를 국토교통부에서 미래에 대한 주택정책을 잡아야 되는데 이게 잘 되지 않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미스매치로 요인들로 인해서 이 세 가지에 해당되는 것을 우리가 보고 미래를 예측할 수가 있겠죠. 여러분. 이게 전세계적으로 공통현상입니다. 이 기본적인 그림표는. 그리고 우리가 시장에서 판단하는 방법이 있죠. 통상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거래량, 전세가, 미분양, 또 전세가 비율도 있고요. 그리고 저는 하나 덜 얘기합니다. 경매지표. 그럼 이렇게 거래량이 늘어나고 전세가 올라가고 전세가 비율도 올라가고 미분양이 감소하게 되면 당연히 올라가겠죠. 수요가 늘어난다는 증거니까. 그리고 경매지표가 이제 후행적으로 선행적으로 따라옵니다. 경매지표의 3대 지표는 낙찰률, 낙찰가율, 응찰자수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심리지수도 포함됩니다. 이 부분은 뒤에 좀 더 자세히 설명드리기도 하고요. 이러한 조건 하에서 선행적 변수와 후행적 변수라는 경제적 요인들이 있어요. 보시는 바와 같이 금리, 환율, 경제지표 이런 것들이 미리 앞을 내다볼 수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서 돈을 정부에서 많이 풀었어요. 풀었는데 그러면 당연히 가격이 올라가겠죠. 돈이 많으니까 공급보다. 그럼 그거에 대해서 초인플레이션이나 버블 분위기가 있으면 정부에서는 금리를 좀 인상시켜서 긴축정책을 합니다. 버블을 좀 막기 위해서. 금리 상승계는 말씀 나눴던 대로 부동산에 대한 부담이 늘어나겠죠. 이런 정부의 정책과 그걸로 인해서 나타나는 금리, 환율, 경제지표들이 미래를 예측할 수 있습니다. 후행적 변수는 말씀드린 대로 정부 정책과 분양 입주 물량. 이걸 보고 예측할 수가 있습니다. 입주 물량이 내년에 많다. 그러면 집을 지금 사는 것보다는 내년에 사는 게 낫겠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공급이 내년에 많이 나오게 되면 수요보다 공급이 많으면 가격은 당연히 수요 공급의 법칙에 의해서 가격은 하방압력을 받게 되겠죠. 이 기본적인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린 대로 이게 허니문 모형인데요. 이건 네덜란드 암스텔담이라는 도시에서 예전에, 오래전에 도시학자들이 왜 부동산이 이렇게 오르고 내리는가를 그림을 그린 게 허니문입니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그림은 한국의 여기 보시면 김선도 그렇게 되어 있죠. 예전에 건설산업전략연구소장이었고요. 우리나라 주택도시보증공사 초대 회장님입니다. 회장님인데 이분이 이런 그림을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선분양 제도지 않습니까? 선분양 제도다 보니까 선분양에 따른 입주 시기가 다 달라요. 그 그림을 이렇게 제가 도시화 시켰습니다. 여기다가 좀 추가적으로 해서 제가 이렇게 설명들을 붙여놓은 그림인데요. 우리 수강생 여러분들은 이걸 보시면 그림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이 어떤 시기인지를 보시고 입주가 급증하는 시기에는 입주량이 수요보다 많으니까 침체 국면으로 들어가겠죠. 가격은 당연히 하방압력이고 이 시기가 지나서 어느 정도 균형을 맞추면 다시 회복하게 되겠죠. 이 시기가 부동산 하락이나 조정기라고 보시면 되고 이 시기가 상승기와 조정기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강한 시장이죠. 이런 그림의 어떤 알고리즘을 잘 활용하셔가지고 보통 이제 여기 보시면 7년 반에서 10년으로 잡혀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하시면 여러분들이 도움이 많이 되실 겁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주식도 여러분들 하실 거예요. 주식이나 자산시장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들이 수급, 모멘텀, 펀더멘탈 이런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얀색 글씨부터 보시면 이게 이제 주로 주식시장이나 자산시장 투자할 때 원자제부터 해서 여러 가지 요인들 중에 이 세 가지 팩트를 가지고 시장에 대해서 투자도 하고 또 자산관리도 합니다. 그러면 이제 부동산에 이걸 접목을 하면은 제가 밑에 써 놓은 노란색입니다. 수요 공급, 모멘텀은 뭐예요? 부동산 정책이나 제도, 펀더멘탈은 유효, 수요가 얼마나 있는지 하고 PIR, 소득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 뭐 또 PRR이라는 것도 있고 RIR, 임대료 수준도 있고 또 임대료 대비 주택가격의 수준 여러 가지 지표들이 있어요. 그걸 보고 펀더멘탈을 우리가 책정할 수 있습니다. 이것의 가치가 적정한지 여부를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어느 정도 우리가 시장을 예측하고 적응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내집마련을 하실 분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하시고 내집마련을 하시는 것과 정부의 어떤 뉴스에 나오는 이런 것만 보고 하시는 것은 차이가 큽니다. 왜 크냐면 영끌완때 기억났죠 여러분 그 현상이 2009년도에도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들을 조금만 공부하시고 대비를 하시면 안정적인 내집마련과 또 안정적인 자산관리 또 미래에 어떤 예측 가능한 자산관리가 가능하게 됩니다. 이 부분을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경기라는 건 주기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아주 전형적인 경제학과 투자학의 기본인데요. 보시면 이 사이클이 우리가 계속 이어지잖아요. 경제학의 기본에서 여러분들이 아실 것은 자본주의는 불안과 호황을 겪을 수밖에 없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케인지가 유동성 함정이라는 표현도 썼고 또 고용화폐 이자에 관한 이론에서도 이런 내용에 대해서 다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걸 다 알고 있고 간혹가다 좀 더 세밀한 이론들이 나오고 하는데요. 여러분과 저는 이것만 기본적으로 지키시면 됩니다. 물가가 막 오르기 시작하고 이럴 때 자산투자 관리 방법은 채권, 달러, 금 등의 실물 자산과 금융 자산 중에 이쪽에 배분을 하는 것이고 금리가 인하가 되면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에 대한 대출에 대한 이자 부담이 적어지니까 유동성이 늘어나고 당연히 가격의 상승 압박이 오게 되죠. 자산에 이럴 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주식시장과 부동산이 좋아집니다. 채권 시장도 좋아지고 이런 부분에서는 여기서는 이 부분에 투자를 하시는 거고 또 다시 한번 여기 왔을 때는 또 채권, 현금, 자산 배분 우리가 이렇게 자산 배분의 원칙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를 이 그림에 맞춰서 항상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조금 공부를 많이 한 투자자들, 자산 관리자들 이런 방식을 계속 취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근에 이게 이제 보시면 국채, 회사채, 은행채, 채권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주택시장에 실수요, 투자수요 이렇게 있는데 우리는 갭투자라는 걸 통해가지고 투자수요가 많이 발생하기도 하고 물론 이제 기본적인 어떤 정형화된 어떤 방법을 투자하신 분도 계시지만 우린 갭투자라는 형태가 좀 많이 발생했잖아요. 전세레벌이를 활용해서 전세제도의 어떤 장단점이 또 있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최근에 2022년, 3년 보십시오. 이게 채권 매수계입니다. 개인 갑자기 채권 매수계가 늘어났다는 것은 갑자기 돈이 생긴 것이 아니라 우리가 코로나를 걷고 갑자기 돈이 어떻게 생겼겠어요. 이분들이 부동산 자산을 처분하고 영벌 시절에 채권으로 넘어간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부분들이 그러면 우리 자산관리를 하시는 앞서가는 분들은 아까 말씀드렸던 그림표 그대로 이렇게 이용해 가고 있다. 활용하면서 이런 패턴을 좀 염두에 두시면 좋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그럼 최근에 이제 서울 부동산 가격이 좀 많이 강세를 보이고 있잖아요. 그리고 지방과 강영시는 여전히 좀 하향 안정화 쪽으로 가고 있는 분위기고 수도권은 이제 지자체가 많잖아요. 시별로 여러 가지 좀 상황이 다릅니다. 좀 상승 압력을 갖는 것도 있지만 하락이 계속되는 지자체도 있고 똑같은 수도권인데요. 이런 부분에서 우리가 부동산 자산관리에 있어서 적정 가격이라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까? 우리 이 부분은 먼저 말씀드리면 좀 이해가 쉬울 텐데 여러분들 우리 자본주의 살면서 이자율 투자 수익률 배당률 할인 이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이런 거 있는데 이게 뜻이 똑같습니다. 어떻게 똑같냐. 자본을 얼마를 투입했을 때 얼마를 버냐 얘기를 왜 이렇게 단어가 다른가는 업종마다 다른 겁니다. 은행에 우리가 돈을 두면 어떻게 돼요? 이자율 주죠. 그러니까 이자율인 거고 어느 친구 가게에 투자를 했어요. 그때 이익을 나눠준다는데 그건 투자 수익률이죠. 배당률은 뭐예요? 우리가 주식을 샀을 때 주식회사에서 1년에 번 이익에 대해서 분기나 분기별로나 반기별로 또 연말정산으로 배당을 해주죠. 수익의 일부를 할인율은 또 뭐예요? 우리가 채권이나 이런 국채 같은 걸 살 때 그 금액만큼 계산을 해가지고 자본환환율 개념으로 등장하게 원본에 대한 이익금액 수익 발생액을 업종이나 상품 종류에 따라 표현만 달리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우리가 크게 나눠보면 이렇게 되는 거죠. 투자액이 있고 순영업소득 투자액을 얼마 투자했는데 100만을 투자했는데 10만 원을 벌었어요. 우리가 연단유를 하잖아요. 1년 그러면 10%잖아요. 그걸 이제 자본환환율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캠 레이트라고 하는데 이런 내용들이 결국은 자본환환율과 일맥 상통한다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면 이걸 그대로 부동산에 적용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부동산은 기본적으로 뭘까요? 임대수익률이라는 것도 우리가 대체할 수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 보시는 것처럼 I는 자원환환율이고 P는 가격입니다. 그리고 임대료 수입입니다. 1년에 이걸 가지고 계산을 만들면 이렇게 P는 I분의 R I는 P분의 I이라는 공식이 나아요. 어렵지 않죠. 이 숫자로 해서 계산해 볼까요? 최근에 땡땡 아파트 우리 시원한생 여러분들이 전국에 계시는 걸로 아는데 지금 사례를 갖다 서울의 모 아파트를 했습니다. 제가 최근 거대요. 모 아파트가 매매가가 25억이에요. 보증금이 현재 1억에서 한 350 갑니다. 오늘 강의 날짜 기준입니다. 그럼 연 3600에서 한 4000 정도 되겠죠. 여러분 임대료가 300에서 3500에다가 700에다가 4200 4200 정도 돼요. 그러면 1억이 보증금이니까 보증금이 1억이죠. 1억이 보증금이니까 1억 빼면 24억이죠. 24억이라는 자본투익에 대해서 1년에 3600만원 수익이 나는 거예요. 세전입니다. 세전수익률을 계산해 보면 1.75% 나와요. 그리고 5억에 220만원인 건 월세도 있어요. 이거는 20억이 되죠. 보증금이 5억이니까 이거 계산하면 1.32%예요.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여러분 은행금리가 얼마예요? 3.5에서 4% 주거든요. 다르지만 그러면 이 기준에서 볼 때는 이 부동산의 가격은 고평가된 거죠. 왜? 국채금리가 3.4%인데 20억에 대한 이자를 계산하면 2, 3년만 지나면 차이가 크잖아요. 그러면 이 부동산 가격이 안 오른다고 가정했을 때는 이 부동산은 거품이 껴있다고 판단되는 거죠. 이 계산 방지로 하면 이 아파트의 적정 가격은 11억 5천에서 15억이라는 계산이 나옵니다. 여기에 맞춰보면 여러분들이 어느 지역을 갔을 때 실제로 어느 지역에 가면 자본시세 차익이 앞으로는 시간이 갈수록 우리가 인구 둔화가 되고 감소금융으로 가니까 앞으로는 시장이 어떻게 바뀌냐면 이 공식에 맞춰서 바뀝니다. 임대수익률에 중장기적인 어떤 임대수익률 곡선이라는 게 있어요. 그러면 현대시장은 우리가 자본시세 차익을 볼 수 있다고 하지만 지금 시장의 전고점을 못 뚫고 거기서 왔다 갔다 하잖아요. 이 형태가 앞으로는 좀 더 장기적으로 유지될 수가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앞으로 시장에 볼 때 이 적정 가격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가격에 접근하셔야 된다라고 미리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본적인 걸 봤습니다. 우리가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어떤 경제 환경과 어떤 경매 지표 거래량 전세가 비율 여러 가지 팩트들이 있어요. 시장 현황을 잘 체크하고 오늘의 강의 주제는 앞으로 시장이 어떻게 될 것인가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것에 대해서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황을 좀 볼게요. 말씀드린 대로 이런 여러 가지 변수들이 현재 시장 제목을 써놨는데 같이 혼합해놨는데 제가 보시면 이 부분들이 다 같이 돼야 됩니다. 돼야 되고 그리고 부동산 시장 경제부터 말씀드릴게요. 제목을 제가 조금 오류가 있는데 이해해 주시고 해지 금융, 투기 금융, 폰지 금융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이거 민스키입니다. 민스키. 민스키 경제학자이론이죠. 그러면 여기 데드캡 바운스라는 얘기 많이 들으셨잖아요. 여러분 이게 데드캡 바운스 이론입니다. 민스키의 여기 보시면 순서가 이렇게 붐이 일어나고 여기 프라피트 테이킹이라고 있어요. 이익을 취하는 거 이게 우리가 영클 시절입니다. 이 당시 영클 시절에 매도를 하신 분들은 수익을 많이 취한 거고 이걸 받으신 분들은 이 데드캡 바운스에 들어가는 시점에서 좀 어려운 시기가 다가오겠죠. 이 버블의 개념에 대해서 스텝을 표현한 건데 책이 두꺼운데 이거 한 장의 이 그림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분의 논리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하실 게 지금 우리가 이 지점을 지났다고 생각하는데 개인적으로 이 시기가 올 수도 있다라는 것도 시나리오에 하나 두셔야 되고요. 해치금융 투기금융 폰지금융 이렇게 세 단계로 나누기도 합니다. 이렇게 다섯 단계로 나누기도 하지만 세 단계로 나눴을 때 해치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자산관리를 갖다가 자산 분배를 하잖아요. 분산 포트폴리오를 작성해서 그럴 때 이쪽에 문제가 있으면 이쪽에서 해치 기능이 있어요. 리스크 해치 기능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렇지 않고 투기금융 단계로 가면 뭐냐면 우리가 영꽃대 당한 것과 똑같습니다. 내가 부담하기 어려운 수준이 되는 거예요. 투기자 요소가 있어서 어떤 시장에 변수가 있을 때 폰지금융은 뭐냐 시장에 변수가 있을 때 파산하는 단계 세 단계로 나눕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는 대한민국이 지금 요사이에 와있다고 보고 있기 때문에 조금은 시장에서 특히 서울시장입니다. 수도권 지방은 지금 조정국민으로 잘 가고 있고 이 그래프대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좀 참조하시면 좋겠습니다. 시장 현황 말씀드린 대로 조금 경제의 어떤 패턴 봤고 7월 말 기준인데 오늘은 8월 2일이니까 제가 강의하는 날이 7월 말 기준입니다. 보시면 전국 아파트 거래량 취해요. 전국 아파트 거래량은 평균 5만 건 정도 됩니다. 2006년도부터 2020 현재까지의 모습인데요. 그러면 이제 여기서 보시면 2008년도가 이때입니다. 그리고 이때가 이번에 코로나 팬데믹 때 축축 빠졌을 때입니다. 2000 그리고 금융 금리인상했잖아요. 미국에서 2022년도 때 고시기가 여기입니다. 그럼 여기 보시면 한번 툭 쳤다가 빠졌다가 툭 쳤다가 빠졌다가 이 기간이 하락기입니다. 회복기구는 2015년부터 시장이 살아났거든요. 확실하게 그러면 우리가 볼 건 뭐냐면 이때 5만 9천 건까지 갑니다. 어떨 때 2만 건까지 충격을 받아가지고 경제가 거래량이 축 줄었다가 평균 5만인데 5만을 넘었습니다. 활성화 대책이 나와서 이때가 2009년 2.4 대책입니다. MB 정부 때 지금은 윤석열 정부에서는 2023년도 1월 3일 날 1.3 대책 발표했잖아요. 특례보건전회원하고 이렇게 2024년도 올해는 신생활원 발표했고 그러니까 이렇게 2023년도에 다시 오르죠. 다시 조정받았다가 이번에 다시 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기울기에 좀 유의하셔야 되는데 우리가 이때에 비하면 2008년에 비하면 지금 15년 정도 흘렀잖아요. 인구도 더 늘어났고 집도 더 많이 늘어났는데 거래량이 예전만 못하죠. 그래서 장기시계열로 볼 때 수요가 예전보다 많이 줄은 겁니다. 이 시장만 볼 때는 저것 다 커졌으니까 난리가 나은 것 같지만 전체 그림에서 볼 때는 힘이 예전보다 약하다는 걸 좀 인지하셔야 그게 필요하고요. 서울아파트 거래량은 이번에 최근에 돌파했습니다. 이렇게 약간 돌파했죠. 여기 숫자가 안 표시되는데 7100건까지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 그림에서 이게 계속 치고 올라가야 될지를 봐야 되는데 여기 보시면 2008년도 9년도에도 이렇게 쭉 올라가서 9000건까지 올라가요. 9000건 이사 대책을 했을 때 비슷한 대책을 한 게 요식입니다. 요식이 그리고 두 번째 대책이 요 때 나옵니다. 여기까지 올라가죠. 요번 두 번째 대책은 많이 올라갔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여기랑 약간 두 번 치고 올라갔지만 여기도 두 번 치는데 여기가 뒤가 높지 않나요. 이건 뭐냐면 정부에서 신생활원에다가 LTV 80%에다가 생애 최초 자금을 금리를 갖다가 거의 코로나 수준으로 낮췄습니다. 코로나 때 저금리 수준으로 정책금리를 활용해가지고 부동산 PF를 살리기 위해가지고 말은 연창중인데 지금 서울은 다시 또 투자 투기 붐이 일어난 분위기가 됐잖아요. 정부가 다시 가계부채 문제이 있다라고 다시 조이겠다고 하면서 액션을 하지만 약간의 시장을 갖다가 조정한다는 어떤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힘이 계속 치고 갈 것인가 를 우리가 예측해 보면 이 연글리 시절에 좋은 시장은 절대 아니잖아요. 그렇죠? 이게 여기서 다시 올라오려면 여러분들이 아신 것처럼 금리가 또 코로나 때처럼 0.5가 된다는 기준금리가 또 아니면 우리가 2차전지나 반도체가 정말 호황이 돼서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국민들이 분배가 잘되고 이러면 또 주택가 올라가겠죠. 그런 힘은 지금 우리 경제 뉴스 많이 보시니까 예전 같지 않다는 거 다 아실 거고 그래서 이 부분이 제가 볼 땐 하반기 이후부터는 여기서 보시면 치고 빠지고 치고 이때부터 조정기화를 이렇게 있잖아요. 이 정도 이게 한 3, 4년 됩니다. 그 이후에 3, 4년 동안 수요 공백계가 있으면 그동안 주택가격 조정을 받았고 3, 4년 동안 수요자들은 돈을 모았으니까 그때 다시 부담이 적어지는 갭이 적어지는 시기가 와요. 이때는 이익을 타고 올라가는 건데 그 시기가 오려면 제가 볼 때 하여간 2, 3년 안에 이런 시기가 100% 올 거라고 저는 예측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안 오고서 계속 가다가는 더 큰 일본이나 미국이나 스페인 이탈리아처럼 크게 조금 부동산 버블 폭탄을 맞을 수도 있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제 생각입니다. 물론 경제가 발전하고 여러 가지 받쳐주면 갈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그림에서 아까 보신 것처럼 우리가 이 주황색이 최근의 모습이에요. 그리고 이게 2006년도부터 급등시기의 모습이 하얀색입니다. 그래서 보시면 2006년 1월이라고 되어 있죠. 이거는 2019년부터입니다. 19년 9월부터 제가 그림을 갖다 붙여봤어요. 붙여보니까 그림이 어때요? 거의 흡사하죠. 흡사하고 여기 1, 3대책 때 여기서 바닥을 쳤다가 올라갑니다. 올라가는 힘이 약했죠. 약했다가 이번에 신생활원 던지면 2024년 이번에는 치고 갔습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게 예전의 모습이 하얀색이잖아요. 근데 여기 가서 더 치지 않고 이때부터 말씀드린 대로 2011년 1월부터 2014년 4년 동안 보합행복이 서울에 이루어졌죠. 그게 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드린 대로 서울입니다. 그거는 그리고 금리가 인하되면 주택가격이 무조건 오른다라고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여기 보시면 이게 2000 역사는 대표되지 않습니까? 우리가 참고를 할 필요가 있어요. 2006년 이거 보시면 MB때 금리를 노무현장부터 이렇게 올립니다. 3.5에서 5%까지 올립니다. 올리는데도 계속 상승을 했어요. 2007년 불장까지 그리고 2008년에 글로벌 금리가 터지니까 갑자기 푹 주저앉죠. 주저앉을 때 금리가 미국이 경제위기를 당하니까 금리를 낮춥니다. 경제회복을 위해서 우리도 금리를 따라 낮춥니다. 낮추는데 보시면 금리를 낮춰서 이렇게 가는데도 시장이 금리를 낮추면 바로 상승해야 되는데 금리를 이렇게 낮춘는 거 여기 보시면 이 부분이 중요합니다. 금리를 낮춰도 계속 하락기도 들어가는 거 이때부터 거리량이 줄고 그렇죠? 금리 여기 낮잖아요. 그런데 경제 상황 때문에 금리를 또 올립니다. 이 시기가 또 올 수도 있다는 얘기죠. 금리 나와 100% 기본적으로는 유동성이 확대가 되고 통화량이 늘어나면 늘어나지만 수요가 줄고 경제가 안 좋은 상태가 되면 다 같이 다운입니다. 그 부분을 미리 생각하실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지금 이건 그냥 갈게요. 그리고 우리가 그러면 시계열로 시장을 봐야 되는데 보시는 바 같이 연도별 아파트 거리량입니다. 여기 자꾸 넘어가네.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게 2006년부터 연도별 아파트 거리량인데 주택까지 데이터에 못 올려서 죄송한데 보시면 이 흰색이 전국 거리량입니다. 그리고 파란색이 서울이에요. 서울인데 보시면 이게 2022년이고요. 이게 2023년입니다. 그러면 2008년 글로벌 금융 이후에 이 하락기 거리량이 많이 다운됐죠? 이 아주 안 좋을 때 거래량이 지금 회복 국면에서 상승장이다 하는 것의 거리량이 이거보다도 낮잖아요. 이게 아주 팩트입니다. 시장이 예전처럼 수요가 없다. 왜? 주택가이 너무 높지 않습니까? 특히 서울은 전국도 비슷한 추세예요. 그리고 2024년도 현재 거리량이 2023년도 보다 조금 늘었어요. 제가 추산을 해보니까 올해는 40만에서 45만 이 정도 올 것 같아요. 그러면 예전에 시장에 비해서 많이 낮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인구가 늘어나고 경제가 늘어나고 결혼을 많이 하고 이런 게 이어지면 다시 상승이 지속적으로 갈 가능성이 높다고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데 지금은 제가 여러 데이터를 보니까 약합니다. 그걸 시장에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울 아파트 매물 추위 인데요. 보시면 지금은 8만 입니다. 6월 까지 한 건데요. 5월 말 6월 까지는 8만 5천 이었고 8만 으로 줄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아파트 매물도 조금 줄었어요. 중요한 점 이겁니다. 여기서 여기까지 8만 이면 이 지점 입니다. 매물이 그렇게 많이 줄었다고 할 수 있나요? 그렇지 않거든요. 서울 아파트가 한 달에 6월 달에 거리나 아마 7천 건 넘게 나온 걸로 마무리가 될 텐데요. 7천 건이 소화가 됐으면 8만 5천 에서 7만 8천 건대로 매물이 줄여야 되는데 여전히 8만 건이요. 그러다 5월 달도 한 5천 건 거리가 됐어요. 그럼 12,000 건을 빼면 12,000 빼면 얼마입니까? 7만 3,000 건이 돼야 되는데 지금도 8만 이에요. 그게 뭐냐면 계속 매물이 나오고 있다는 겁니다. 거래량이 8만 건이면 10배 물량이 많은 거잖아요. 거래량보다 매달 그렇게 존재하잖아요. 우리 시장을 보실 때 매물량과 수요 거래량의 어떤 간격 갭 이걸 잘 판단하시면 예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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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물이 매물이 2만 3만 개 거래량이 5천 개 1만 개 터져요. 그럼 시장은 정말 급상승장으로 바뀌겠죠? 지금은 이게 힘이 예전까지 아직은 않다. 그리고 2024년도에 서울 아파트의 입지 물량이 꽤 있습니다. 5만 최대입니다. 물론 혹자들은 행복주택이나 이런 거 빠진다고 막 폄훼하는데 제가 볼 땐 냉장하게 보면 역세권 청년주택 수는 한 1만 8천 가구 정도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4만 가구 됩니다. 그러면 행복주택은 도시형 생활주택도 껴있지만 거의 아파트 수준이거든요. 조금 작긴 하지만 그런데 여러분 송파 강남에 조그만 35제곱 메터 아파트 10억 씩 가잖아요. 그런 것들이 공급이 되면 그걸로 가는 수요가 줄겠죠. 당연히 여러가지 이론이 있지만 여하튼 물량은 예전보다 많다. 2024년까지 올해까지는 그리고 내년도 많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고 내년 시장도 접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그림이었는데 아까 그림이 추가적인데요. 다시 업데이트 한 게 여기 있네요. 제가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이렇게 내려왔습니다. 물량이. 그러면 전체 그림에서 흐름이 보이시죠. 그런데 전월세는 줄었어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아이러니한 게 있죠. 전월세가 이렇게 줄면 매매 거리량이 늘어나서 매물이 많이 줄여야 돼요. 매물이 매물이 잘 안 줄잖아요. 이 부분이 여러분들이 시장을 잘 냉정히 판단하시는 부분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왜 매물이 안 줄까? 팔려는 사람이 계속 많다? 그건 무슨 얘기예요. 미래에 대해서 주택가격의 상승이 계속될 거라고 그러면 매물이 이렇게 남아있을 수가 없죠. 누가 팔겠어요. 자꾸 나와요. 물건이. 이것도 시장의 한 요인이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계속 이어질지에 대해서 지속가능한지에 대해서는 퀘스천을 한번 찍어봐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전세가가 62주 상승한다는 얘기 있잖아요. 그 얘기도 제가 보는 팩트를 말씀드릴게요. 여기 보시면 1990년대부터 올라온 90년대부터 데이터를 KB통계 입니다. 여기 제가 다 원데이터를 받아서 그림을 만든 건데요. 보시면 어때요. 전세가율이 요색은 전국이고요. 회색 파란색은 이 붉은색이 나는 건 서울의 전세가 비율이에요. 그러면 영컬 시절에 우리가 집값이 불타고 이럴 때는 전세가 비율이 어느정도 되냐면 여기 2000 2014년 이때 잖아요. 불타기 시작할 때 최소 65에서 75까지 갈 때 이때가 밀어붙일 때 입니다. 쭉 65% 서울은 전국도 비슷합니다. 전국도 65, 75, 70정도 밀어붙일 시작합니다. 불장이 나는 거죠. 여기는 완전히 바닥이고 조정기고 그러면 현재를 볼까요? 현재 어때요? 53.7입니다. 갭이 커요. 전국도 67.1 별로 못 올랐잖아요. 전세가 60 몇조 올랐다고 하는데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뭘까요? 이게 왜 낮일까? 주택가격이 여전히 회복을 한다는 저는 조정될 거라고 보는데 회복이 아니라 버블이 더 끼는다고 보는데 버블이 더 끼니까 전세가율이 올라가도 전세가율이 만약에 100만원이 올랐는데 매명가가 200만원 올랐으면 어떻게 돼요? 비율은 그대로 유지가 되죠. 그 수준인 거예요. 전세가율 62주인데도 불구하고 매매가격이 또 회복을 하니까 전세가율 이 정도밖에 안 됩니다. 이건 뭐예요? 하락기 수준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전세가율 때문에 매매가가 상승한다 이 기사를 언론들에서 계속 쏟아내잖아요? 잘못된 거죠. 기억을 덧두고 보세요. 여러분 전세가율 비율에 대해서 그 전정부 때는 이런 얘기는 적절하지는 않지만 언론이 좀 편향적인 부분이 있습니다. 언론이 약간 부동산에 친화적이에요. 그 부분이 우리가 시장을 확대해서 가거나 그 덕분에 2022년도 상반기 2021년도 하반기에 정말 영혼을 끌어모아 샀던 젊은 친구들이 지금도 고생하고 있잖아요.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냉략히 보셔야 될 게 시장 친화적이라는 건 뭐예요? 국민들의 입장이나 이런 걸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일단 상승해야 팔아먹고 남기는 이런 세력들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정상적인 투자자도 분명히 있지만 정상적인 투자자는 아까 그림에서 봤듯이 저점에서 사가지고 경제 순환에 맞춰가지고 자산가격이 상승했을 때 정상적인 투자로 수익을 창출한 것인데 우리나라는 전세 레버리지 때문에 급하게 갭투자 갭투기 형태가 너무 확대돼가지고 약간 왜곡된 시장이 좀 몇 년간 있었잖아요. 좀 가격이 좀 고평가됐고 그 부분이 조정기인데 조정을 못 받고 있는데 이 데이터가 전세가 비율이 증가하니까 매매가가 올라간다라고 보도가 나면 일반 생업에 바쁘신 소비자들은 착각을 하고 쫓아올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막상 와보니까 시장에서 어때요? 5억일 때 여러분 전세가 비율이 50%면 2억 5천이잖아요. 그러면 2억 5천만 있으면 내가 지금 살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게 10억이 됐잖아요. 10억 10억 됐거든요. 지금 서울 같은 데는 10억이 됐을 때 50%면 얼마예요. 5억이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이때 50%는 2억 5천이면 주택을 살 수 있었는데 추가로 자본을 투입하면 지금은 5억이 필요해요. 갭 투자분의 전체 볼륨의 기준이 높아지니까 실제 수요자들이 쫓아갈 수 있는 부담 능력은 반감된 거예요. 그래서 거래량이 쭉 치고 가지 못하는 부분에 다다를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 거고 이 부분이 앞으로 이게 좀 더 올라서 65% 수준까지 왔다. 이러면 이때는 상승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이게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볼 때 지금 현재로서는 전세가 비율이 몇몇 개를 떠받칠 수준은 아니다. 라는 거 보면 맞습니다. 다만 서울 지역에서도 강남 4구와 노두광 마영선 이렇게 선호 지역 7개구 빼고 서울의 25개구인데 그러면 7개구 빼고 18개구가 남아있잖아요. 그중에 몇 개구는 좀 강세고 나머지 15개구 정도는 지금 20% 15% 정도 조정된 상태거든요. 거기에 지금 전세가 비율이 만약에 개별적으로 단지를 봤을 때 65% 70% 75% 같다. 이거는 개별적으로 접근하시면 된다라고 말씀드릴게요. 그러면 이렇게 전세가 비율이 62조 오르면 여러분 전국 임차권 등기 추이 그림을 지금 보고 계신데 서울 경기도 부산 임차권 등기 임차권 등기가 뭐죠 여러분 주인이 전세보증금을 못 돌려줘서 임차인이 경매 신청하는 거예요. 강제로 그렇죠? 그러니까 이 부분이 그러면 전세가격이 62조가 오르면 전세 돈을 못 돌려줄 이유가 없잖아요. 여기서 여러분들은 시간에 대한 부동산은 이 텀이 길다 그랬잖아요. 시간에 대한 개념을 좀 가지셔야 됩니다. 지금 2022년도 1년도 여기 보시면 이게 2023년이에요. 그러면 이거에 2년 전은 언젠가요? 2021년이겠죠. 이때 최고가였어요. 그때는 임차권 등기 경매에 붙이는 게 별로 없었어요. 100건, 200건이었어요. 지금 2000건이에요. 작년에 10배가 늘어났어요. 전세가가 이때부터 올리기 시작했는데 아이러니 하잖아요. 그게 뭐냐면 10억이던 전세가가 지금 6억으로 빠졌다고 칠게요. 40%가 내려왔어요. 얘가 지금 7억이나 8억으로 회복된 겁니다. 그러니까 10억의 전세로 들어있던 사람은 여전히 낮은 가격이에요. 그러면 만기가 됐을 때 나가야 되는데 돈을 못 돌려주니까 지금 전세가 올라갔다고 하지만 예전에 10억보다 낮은 7, 8억이라는 얘기에요. 그럼 3억의 갭이 생기잖아요. 실제 사례가 서초동 반포 아크로리버 파크가 여러분이 유명한 제일 아이콘이기도 하고 그 아크로리버가 2021년 고점에 국민평행의 32평이 40에서 45억 갔습니다. 매매가가 그리고 전세가는 20억에서 24억 갔어요. 그게 2022년도 미국 금리 인상하면서 또 가격 고점에 대한 그것 때문에 하락기로 줍었을 때 12억 까지 반토막 납니다. 매매가는 25억 정도로 거의 반토막 납니다. 그럼 12억 으로 내려와 24억 최고 24억 이던 전세가가 12억 으로 내려놨어요. 푹 50%가 빠졌습니다. 그게 지금 16억 17억 됐거든요. 아주 비싼 18억 까지 가요. 그러면 갭이 얼마예요? 24억 에 전세를 들었던 분은 16억 17억 이면 갭이 얼마입니까? 7, 8억 이에요. 7, 8억 을 못 내주잖아요. 그러니까 올라왔지만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임차권 등기가 계속 10배 2천 것이 계속 누적되고 있어요. 잘 안풀리고 있습니다. 요즘은 이게 5월인데요. 6월은 한 1,400건 정도 돼요. 서울 여기 보시면 죄송합니다. 여기 보시면 전국은 더 급증하죠. 전세가격이 이때 많이 조정받았습니다. 그래서 시장을 다가가격 가로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이무경매 건수가 기사 보셨을 거예요. 역대 최대 거라고 경매 얘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임차권 등기도 결국은 경매로 갈 것이고 이무경매도 가고 강제경매와 이무경매 둘 다 급증하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2022년과 지금 2024년이지만 여전히 이 비율은 유지가 됩니다. 2022년 대비해서 현재도 150%, 170% 수준입니다. 이렇게 경매 급증했습니다. 경매 그래프를 보면 시장을 볼 수 있는데 경매 그래프를 볼까요? 요새 조금 올랐어요. 올랐는데 보시면 낙찰 제가 뭐라고 그랬어요? 3대 지표가 낙찰가율 낙찰가 응찰자 4대 지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경매 건수 까지 볼 수 됩니다. 여기 보시면 요새 기사가 많이 나오죠? 조금 경매 낙찰이 오른다고 그런데 경매 건수 가 안 줄어요. 그렇죠? 같이 잘 보셔야 돼요. 경매 건수 가 안 준다? 언론에서 일부 보도에서 계속 주택 사장님이 막 이런 다고 하지만 실제 내부를 들어가 보니까 묘한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까? 우리 시장을 냉정하게 다시 봐야 된다고 말씀드립니다. 보시면 이런 상태고 이게 서울 인데 이거는 서울은 수요가 몰리니까 지방 소멸론이 자꾸 뜨면서 지방 그것도 저는 개인적으로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실게 부산이 300만 도시고요. 300만이 넘죠. 400만 도시를 바라봤었는데 조금 인구가 감소했습니다. 최근에 했는데 그걸 계산하면 7,80년 100년 소멸대가 막 가는데 그러면 서울도 마찬가지인데 자꾸 언론에서 지방 소멸을 부추킵니다. 지방 소멸의 개념은 우리가 인구 감소가 현실화됐으니까 농사를 짓는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던 읍면리 이런 데 있잖아요. 이런 데는 당연히 소멸되죠. 그건 전세계 똑같아요. 도시화 때문에 그걸 확대해서 해가지고 자꾸 지방 소멸로 몰고 가는데 지방 소멸되려면 멉니다. 같이 그런 부분이 갑자기 심리를 자극하니까 지방에 있는 자산가들이 아 이건 안되겠다. 서울로 하겠다. 이게 붐이 일어났어요. 작년하고 올해 겹쳤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시장상은 냉장히 보시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그렇게 몰림에도 불구하고 예전과 다르게 보시면 좀 올라가기 이렇게 정부 정책가 맞잡아서 올라갔는데 경매 건수가 중요하죠. 어때요? 줄지 않아요. 이 정도 올라가면 쭉 빠져줘야죠. 시장이 좀 묘해요. 지금 제가 볼 때 우리가 판단할 것은 낙찰가와 낙찰가 이율은 상승했다고 뜨는데 응찰자수는 또 감소했습니다. 한때 그러면 이게 뭔가 시장에 우리가 보이지 않는 안정적인 추세를 이어가기에는 부족하지 않나라고 의심할 수 있겠지요. 그런 걸 체크해서 말씀드리고 낙찰가율이 90% 간다는 것은 한 번 부동산이 유찰이 되면 어떻게 돼요? 경매분이 많은데 여기 29% 30% 잖아요. 뭐가? 낙찰율이 물건 10개 중에 3, 4개 밖에 낙찰이 안 됐어요. 6, 7개는 다음에 6개월 되어 나오잖아요. 여기에 많은 물건들이 이쪽에 나올 거 아니에요. 안 줄어요. 이게 여기 보면 어때요? 70% 이 정도 돼야 여기 보면 낙찰가율은 100%, 120% 가 됩니다. 지금하고 갭이 크죠? 이거는 또 그 와중에 유찰된 거에 90% 에요. 100원짜리 경매 감정가를 받은 물건이 유찰이 됐다고 가정할게요. 80원이에요. 80원의 90% 는 8, 9, 7, 2 위헌이에요. 100이라는 기준에 비하면 30% 조정된 거죠. 이런 흐름을 잘 보시라고 말씀드리고 경매 지표는 분명히 선행 지표가 되니까 이 추세가 계속 넘어가서 100을 넘기 시작하면 상승세로 이어갈 수 있습니다. 그걸 좀 지켜보시고 이것도 50, 60 넘어가면 주택 상승이 계속 이어질 수 있어요. 만약에 앞으로 두세 달 뒤에 하반기 때 이게 좀 꺾이는 국면이다 하면 조정으로 간다.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눠서 예측할 수 있겠죠. 여러분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시장 사랑도 받고 우리가 전셋과 비율 또 매매 동향 매물 이런 거 다 같이 봤죠. 경매 지표도 같이 봤어요. 거의 대부분 다 훑어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같이 볼 건 뭐냐면 부동산의 어떤 지표들이 있고 경제 지표도 있고 인구의 어떤 흐름도 있고 이런 패러다임들에 대해서 체크를 보시면 향후 시장에 대해서 예측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드린 말씀은 제가 준비하고 알아보고 그동안 해오면서 느꼈던 것을 정리한 것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시면 좋겠습니다. 참고하시고 이 부분을 같이 보도록 할게요. 경제 지표 상황부터 보겠습니다. 보시면 여러분 이게 프레드라고 미국의 미국의 이거 보시면 가버먼트라고 되어 있잖아요. 정부에서 연결되는 루이스 세인트 루이스 루이스 이쪽의 은행에서 전국의 어떤 데이터 경제 지표들을 통과하는 통계청 같은 데가 있어요. 여기서 이런 그래프를 올립니다. CPI나 PC 이런 데이터 다 들어있거든요.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좋습니다. 프레드 그냥 FRED 딱 치시면 나옵니다. 그중에 어느 여러 데이터들 중에 하나를 보여드린 건데요. 작년 3월에 이런 그림이 하나 떴어요. 리세션 다 아시죠? 침체 경기 침체 히스토리 하드 앤 소프트 랜딩 연착륙이냐 경착륙이냐 경기 침체에 들어갈 때 경기가 위기가 있고 침체가 있고 둔화가 있잖아요. 그중에 하드냐 소프트냐를 제목을 해놓고 이렇게 네 가지 팩트 실업률 그죠?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죠. 기준금리 FOMC 그리고 개인 소비 그죠? 여기 보시면 오일 유가 이렇게 네 가지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보실 거는 제가 드릴 말씀을 실업률과 금리만 보셔도 충분합니다. 이거는 자 보시면 그림을 한번 볼까요? 실업률은 노란색이잖아요. 보시면 Unemployment rate 실업률이 이렇게 내려오죠. 내려오는 데가 있죠. 실업률이 내려온다는 건 경제가 어떻다는 거예요. 호황이라는 얘기죠. 실업률이 주니까 고용 완전 고용을 위해서 가니까 실업률이 5%, 4%, 10%도 있고 그런데 3, 4% 내려면 좋은 거죠. 그러면 실업률이 내려올 때 패턴이 있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하잖아요. 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린 기준금리가 이것도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렇게 똑같이 하죠. 올라갔다 내려갔다. 다만 기준은 좀 다르죠. 중요한 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똑같습니다. 이것들이 교차하는 교차점이 있습니다. 보시면 실업률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내립니다. 실업률이 내려오기 시작하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실업률이 내려오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실업률이 내려오니까 금리를 올립니다. 그죠? 실업률이 노란색이 쭉 내려오니까 어때 금리를 딱 올립니다. 실업률이 또 내려오니까 살짝 올립니다. 실업률이 내려오니까 금리를 올려야 되는데 그런데 못 올렸죠. 코로나 때문에. 이 그림을 이해하시고 그리고 여기 막대들이 있습니다. 이렇게 여러분 막대. 이게 뭐냐면 미국의 역대 경기 침체 위기입니다. 70년대부터. 그러면 여기서 보실 게 뭐냐면 이렇게 교차되는 지점 이후에 1년에서 2년 사이에 무조건 경기 위기 침체 둔화 중에 하나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거 2008년 글로벌 금융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금리를 미국에 올렸잖아요. 여러분 올렸죠? 올려가지고 지금 몇 년 됐어요? 1년, 2년 차예요. 이거를 잘 넘길지 안 넘길지를 미래를 모르니까. 죄송합니다. 미래를 모르니까 프레드에서 미리 올린 거예요. 왜? 시장 참여자들한테 이런 시장의 패턴에 맞춰서 자산관리를 하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우리 수한생 여러분들도 그러면 조정의 국면이 올 수 있겠다는 예측은 필요합니다. 다만 경제라는 게 지금 역사는 되풀이 되지만 최근에는 금융기법이나 툴이 많이 발전을 해서 정부의 역할이 커지면서 헤리콥터로 돈을 뿌린다든지 여러 가지 기법이 많잖아요. 그래서 은행이 자빠졌는데도 멀쩡하고 미국이 최근에, 작년에. 이런 부분들을 종합해보면 변동성은 분명히 있겠구나 예측하고 자산관리 하시라고 힌트를 준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 말씀드리고. 그러면 장단기 금리 역전이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90% 이상 거의 100%입니다. 장단기 금리라는 게 10년물하고 2년물 그리고 10년물하고 3개월물의 금리 스프레드 차이를 체크하는 겁니다. 그러면 금리가 단기 금리가 더 높거나 역전되면 숫자가 마이너스로 나오겠죠. 보통은 장기 금리가 더 높아요. 장기 금리가 3%고 단기 금리가 2.5%면 플러스 0.5인데 단기 금리가 갑자기 더 높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가 뜨겠죠. 마이너스가 뜨는 시점에서 보시면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경제 위기가 그 뒤에 오죠. 둔화가 똑같습니다. 마이너스지고 조금 이따가 터지고. 마이너스 지금까지 터지고. 마이너스 터지고. 마이너스 터지고. 이러죠. 이 패턴을 미국에서 또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장단기 금리 역전이 꽤 되고 있거든요. 이 가능성도 있다는 걸 염두에 두시고 자산관리 하시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이거는 미국이 금리 인하와 경창 연출. 제가 이제 말씀드릴 게 제가 2년 전에 미국 금리 올리고 나서 2022년도 말. 그때 그 다음에 이제 위기가 있으니까 금리 인하할 거다라는 뭐 뷰들이 많았는데요. 경제를 많이 좀 접하다 보면 저는 그때 그랬습니다. 최소한 1년 반은 금리 못 내린다고 얘기했고. 그건 뭐 공부하실 분들은 다 아세요. 아시는데 이제 시장이나 언론에서는 계속 또 주식 쪽에 근무한다는. 금리가 인하해야지 시장이 좋아지니까. 계속적으로 이제 뭐 시장의 어떤 뷰를 던지죠. 인하할 거라고. 그게 벌써 2년째입니다. 그렇죠 여러분 아시죠. 2년째 금리 난다고 언론들이 얘기해 왔어요. 이제서야 조금 됐잖아요. 2년 정도 돼가니까. 그렇죠. 딱 2년 차입니다. 그러면 2년 차가 되는 시점이 이제 9월 정도 인하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럼 그 인하에 대한 부분이 아직도 인플레이션이 확실히 안 잡혔다는 여론이 많다 보니까. 미국 대선하고 겹치니까 좀 혼동스러워요. 여기 쓰신 걸 보면 보세요. 3%에서 최근에 2022년도 금리 인상 하천을 급하게 올립니다. 거의 2배. 그렇죠. 올리고 나서 경제가 다시 이제 실업률이 좀 늘어나기 시작하고. 인플레이션이 좀 잡히는 것 같으니까 내리니 마니 내리니 마니 내리니 마니 산하가 살짝 내렸습니다. 내렸더니 또다시 인플레이션이 발생한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살짝 올렸어요. 그랬다가 살짝 여기 보시면 4.75 인하 후 다시 6.25 인상. 다시 제자리를 찾아가는 거예요. 여기는 더 올랐습니다. 이 시기를 근데 이거는 2001년 여러분 IT법을 아시죠? 이 정부 정책과 상관없이 IT법을 터진 거고 고평가 됐더라고 정부의 통화 정책상으로는 소프트 랜딩이 여기까지 잘 됐습니다. 95년부터 2000년까지. 이게 미국의 11번의 금리 인상 시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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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이게 단 11번 정도 돼요. 이 이후부터. 그중에서 유일하게 5년 동안 소프트 랜딩한 게 딱 이 시기입니다. 그래도 최근에 미국에서 이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9월에 만약에 금리를 내렸어요. 예를 들었는데 인플레이션이 다시 조금 움직인다. 안 움직였는데 12월이면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죠 여러분? 미국은 12월에 돈을 많이 쓰잖아요. 그때 갑자기 물가가 인상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럼 1월에 다시 올릴 수도 있다. 이런 시나리오가 좀 존재합니다. 그러고 나서 경제에 아슬아슬하게 가다가 문제가 있으면 그때 가서 급하게 내리겠죠. 그때는 좋은 금리라는 아닌 거죠. 경제가 좀 안 좋아졌을 테니까. 이걸 좀 같이 해보셔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금리 인하와 대한민국은 특히나 다른 게 이미 2024년 현재 금리 인하를 적용한 말씀드렸던 LTV 80%의 정책금리. 물론 소득순위별로 다 달라요. 다르지만 그래도 1억 2억 넘어도 3.5%니까 부담이 크게 없잖아요. 그걸 지금 시중 금리를 생각할 때 적정 대출 금리는 4.5%에서 6% 사야 되거든요. 그런데 지금 정책금리가 3.5% 작은 건 2.5%니까 그럼 갭이 발생하잖아요. 그건 지금 우리 이자 차액 보전이라는 계정이 있어요. 국가 계정에. 이자를 가지고 국민 세금 이자로 대신 내보십니다. 이자 차액을. 억지로 지금 시장을 받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것이 어느 적정선에서 시장에 왜곡을 주지 않는 어떤 취약계층이나 청년들을 위해서 정책금리를 쓰는 것은 원래 정책 이자 차액 보전이라는 개념이 정부 예산을 투입할 때 취약계층이라든지 중소기업이라든지 자영업자들을 이렇게 좀 뭐라 그럴까요. 활성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해서 투입될 때 국가가 이자 차액을 감수하고 지원해 줄 때 그걸 이자 차액 보전이라고 해요. 이번에는 주택 쪽에 좀 무리하게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좀 적정해야 되는데 계층도 없고 2억을 받아도 연봉이 2억인 1억, 2억인데 그걸 지원한다 약간의 미스매치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속가능하기에는 쉽지 않겠다는 판단이 좀 들거든요. 그러면 금리 인하를 만약에 대한민국도 같이 했을 때 시나리오 볼까요. 했을 때 미국이 그러면 지금 시나리오상은 최대 1%입니다. 내년까지 4.5거든요. 우리 3.5잖아요. 이 부분에서 조금 금리 인하를 했을 때 현재 부동산 가격이 정부 정책자금 정책 대출 금리로 인해가지고 부동산이 약간 회복됐잖아요. 서울은 지방은 괜찮은데 그러면 정부 당국은 고민하겠죠. 어떻게 고민해요. 이게 금리 인하를 미국 따라가지고 0.2원으로 낮추면 분위기 때문에 또 주택가격 가계부채가 많아지는 주택가격 상승 법으로 오면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잖아요. 하는 충대로 자꾸 얘기하고 그러면 우리가 들었던 DSR을 나오는데 스트레스 DSR 얘기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아마 가상금리를 높일 수도 있어요. 투트랙 전략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제가 정책 당국자는 아니니까 100% 확단할 수 없지만 분명히 정부도 고민하고 있을 거다. 가계부채 문제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미국이 금리를 내린다고 해서 급하게 따라갈 수 없다는 거는 아셔야 되고 내린다 할지라도 투트랙으로 차별화될 거다. 주택시장과 일반 자영업자나 건설 회사를 위한 금리 조정이 약간 다르게 나타날 것이다. 그건 운영의 어떤 미우인데요. 정부가 어떻게 할지는 저도 모르죠. 사실 정부의 입장을. 정상적인 미래를 위해서는 투트랙이 맞습니다. 자영업자 힘든 분들이나 건설업자의 이자 부담을 좀 줄여주기 위해서 금리를 약간 낮추는 건 도움이 되죠. 그런데 부동산 시장에는 이게 자칫하면 버블이 생기니까 이쪽은 소득능력, 소득이 부담 가능한 소득을 받는 사람들 갭투기 일으키지 말고 그런 사람들한테만 하려고 하면 가상금리 제도가 들어가야 되는 거죠. 스트레스 DSR이. 그래서 스트레스 DSR을 적용하면 금리를 낮추더라도 실제 대출금리는 인상하는 효과가 있어요. 그 부분을 정부가 잘 쓸 거라고 저는 예측이 됩니다. 이번에는 가계부채가 너무 심각하기 때문에. 자, 가계부채가 심각하다는 얘기는 이 그림하고도 연결되는데 여러분들이 들어보신 피켓티의 21세기 자본론이라고 있습니다. 얘기 많이 들으셨죠? 이게 뭐냐면 500여 년 동안에 전세계의 데이터, 국민 대차 대초표라고 하죠. 대한민국은 그거 만든 지 그렇게 오래되지는 않았는데 그 대차 대표상에 1년에 기업과 가계와 버는 돈이 있잖아요. 경제 주체들이. 버는 돈 대비 자산의 가치 비율을 나타내는 게 피켓티 인덱스라고 해요. 피켓티 치수. 그 중에서 기업, 정부, 가계와 기업만 가진 것에 대비한 것은 인덱스 완이라고 하고 국가까지, 그러니까 정부죠. 정부까지 합친 거에 자산가치 또 하는 것은 투 라고 하는데 일단 완을 많이 씁니다. 완을 쓰는데 여기 보시면 여기 설명이 있잖아요. 국민 순소득과 국민에는 비영리 법인부터 다 들어갑니다. 국가 총 자산에 대한 배율을 나타낸 것으로 일본은 7, 미국은 4.8, 이탈리아 7 이렇게 써있죠. 이때 뭐예요? 버블 붕괴. 이 비율이 이 정도 갔을 때 버블이 붕괴가 된 시점이에요. 공교롭게. 그거를 이제 피켓티가 보고서 아, 그러면 7, 8 정도, 700%, 800% 되면 위험하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대한민국은 한국은행에서 BOK죠. 뱅코브 코리아의 약자입니다. BOK 자료선출방지에서 지금 현재 11.6이 나오는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 일본은 여기 보시면 어때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가계와 기업에 대한 비율이 완이고 인덱스가 가계기업 정부 다 합하면 투 라고 했잖아요. 자, 보시면 일본은 여기 7이죠. 7. 가계기업 정부 다 합했을 때 1990년입니다. 버블 터졌죠, 여러분. 미국이 최고점이 언제예요? 여기예요. 500% 정도 때. 언제예요? 2008년 글로벌 금융이 터지죠. 이타리아 터졌죠. 언제야? 꼭지가 어디예요? 7, 6일 때? 2010년 피그스 사태. 스페인도 터졌죠. 그러니까 공통적인 게 뭐냐면 이 수치가 7, 8 넘어가면 위험한 거죠. 5, 6도 위험한데 이거를 이제 정부까지 가산하면 더 숫자가 높아져요. 일본이 이 숫자를 정부까지 가계기업만 하니까 9.8이고 7이에요. 가계기업 정부를 다 합치면 그러면은 하여간 7, 8, 9 넘어가면 위험하다는 건 좀 아시겠죠, 여러분? 대한민국이 11.6입니다. 아, 죄송합니다. 그래서 또 10에서 11.6이 자꾸 찍혀 나오니까 좀 위험한 수치 다다른 건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계부채가 생각하다는 거를 한눈에서 자꾸 경고를 하고 있고 이거는 주택부담주소인데 요즘 조정됐다가 다시 올라가서 좀 올라갑니다. 주택가격부담주소라고 있어요. 이것도 시장을 보는 모습인데 여기가 꼭지점이었어요. 2008년, 7년대 부동산 불장 때 꼭지점의 비율은 이 정도 수준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앞에서 말씀드린 거리량이 예전보다 못한 이유는 여기에 나와 있습니다. 가격 수준이 예전보다 너무 높은 거예요. 지금 조정된 게 2022년인데 3년까지인데 요새 다시 올라가지고 한 170 됐을 거예요. 그러면 갭이 존재하죠. 그리고 이게 박근혜 정부 시절에 주택시장 하락기입니다. 83. 두 배 차이에요. 이게 지금 조정이 될 거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수치들이 좀 높게 나오고 있다. 가처분소득 대비 가계부채 비율도 마찬가지입니다. 미국은 137. 아까 터질 때 일본은 140, 스페인은 150일 때 터진다. 우리는 몇 프로죠? 206%입니다. 지금 이런 분들을 염두에 두시면 이게 시장이 조금 뭔가 계속 가기에는 우리가 역부족인 팩트들이 존재한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인구 변화 보시면 이건 제가 만든 게 아니라 통계청에서 만든 거죠. 만들었는데 모모모 박사가 인구 연구소가 있잖아요. 대한민국 1호로 꽂았잖아요. 전 세계에서 인구 나라가 없어진 나라가 한국이라고 그 말을 우리가 스쳐 지나가면 안 됩니다. 하도 많이 들어서 제가 무강할 텐데 냉력에 판단하셔야 됩니다. 서울 0.5까지 치렀다가 요새 조금 0.6 올라갔는데 하가 안 좋죠. 출산율이 세계 최고로 안 좋으니까 최근에 작년 얘기인데요. 이건 최근 겁니다. 뉴욕타임즈에서 각 나라에 대한 보고서를 만들었습니다. 뉴욕타임즈라고 되어 있잖아요. 작년 6월 거예요. 이때 여러 가지 한국어 한 8회 정도 되는데 그중에 핵심만 제가 올려놨습니다. 여기 보시면 그림이 어때요? 사우스코리아라고 딱 뜨죠. 사우스코리아 해제도 로이스트 출산율 바닷가는 걸 보여줍니다. 전 세계에서는 되게 놀라고 있어요. 대한민국의 출산율에 대해서 여기에 부동산 거품도 일조하다는 건 다 아시잖아요. 여러분도 그렇죠? 물론 이 와중에 투자를 잘해서 돈을 버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게 국가 정책이 바뀔 때가 오고 있지 않나 라는 신호일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자산관리는 앞으로 예전처럼 묻지마 투자 시대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군인 유모차라는 단어를 썼잖아요. 여기 보시면 그 단어가 나옵니다. 그러면 여러분 보실 게 뭐냐면 군인 유모차가 뭐냐? 유모차가 대한민국에서 팔리는데 아기들 유모차용이 아니라 애완견 유모차로 팔리는 양이 더 많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돌려 이런 표현이 맞으면 돌려까기라 그러나요? 돌려서 비판하는 거? 조롱하는 거? 그런 모습을 보겠어요. 그리고 군인 숫자가 50만 명이 됐다. 60만 대군이 이미 끝났고 50만이 돼서 북한하고 어떤 군비 이런 걸 볼 때 월급 주고 군인을 뽑아야 된다. 이런 기사예요. 보고서예요. 그러면 우리가 판단할 게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부정적으로 보는 거잖아요. 우리만 지금 주택가격이 오른다고 한다. 이게 조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 이건 골드만삭스의 보고서인데요. 피크코리아라고 들어보셨죠? 여러분 피크코리아 기사는 일본의 경제지 M만이라는 데서 썼는데 걔들이 뭘 보고 썼냐면 이 골드만삭스 자료를 기초로 해서 쓴 겁니다. 그래서 골드만삭스 자료를 올렸잖아요. 지금 보실까요 여러분? 보시면 1980년대 대한민국 경제 규모 잘 나가는 나라에서 들어가지 못합니다. 경제 규모 측면이에요. 차이나 이때 7이죠. 우리나라 없었어요 우리도. 2000년 이때도 우리는 계속 성장할 때입니다. 쭉 그죠? 그래서 드디어 12위에 등근합니다. 멋있게. 그리고 20년 연간 15위 안에 12위니 뭐 이런 일이 많지만 12위 안에 멋있게 등재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 색깔은 제가 칠한 것이고 나머지 색깔들은 골드만삭스에서 칠해 놓은 거예요. 그럼 걔들은 코리아는 색칠 안 해놨다는 건 뭐예요? 관심이 없다는 얘기예요. 걔들이 관심 있는 경제대국의 기준에서 보면 물론 1, 2, 3, 4위만 먼저 찍었지만 미국이 여기서 꺾입니다. 2050년에. 75년에 이렇게 된다고 봐요. 물론 틀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맞을 것 같아요. 그죠? 그리고 일본도 우리랑 비슷한 길을 가니까 얘들은 뒤에 없어지겠죠? 우린 지금 여기 보시면 이때만 있다가 없어집니다. 바로 2050년에 지금 2024년이잖아요. 20년 안에 대한민국은 15위 바깥으로 밀려나는 거예요. 몇 위가 될지는 거기까지 데이터가 없더라고요. 우리가 예측하시라 이거죠. 그러면 지금 20대, 30대, 40대 분들은 30년이면 50, 60, 70이에요. 그때 대한민국은 지금과 많이 다를 것이다. 라는 걸 조금 예측하시고 시장에 접하시라 말씀드리고 이 그림이 이어서 보면 더 이해가 좋으실 텐데 이 주요 국가들 쭉 늘어났는데 경제성장률입니다. GDP 글로스 프로젝션인데 예측인데요. 전 세계의 유망한 국가 중에 마이너스 여기 보십시오. 2050년 쭉쭉쭉 가는데 2060년에 마이너스 있는 나라가 어디 있나요? 대한민국밖에 없어요. 제가 부정적인 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2050년 되려면 60년 되려면 멀었어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정부 정책을 하는 사람들이 부동산 정책을 하던 경제 정책을 하던 분명히 이런 데이터들에 대해서 이제 경제 전문가나 이런 사람들이 얘기를 하기 시작하면 제가 볼 땐 부동산의 무작정 상승 이런 것들을 더 방치 안 할 것 같아요. 국가 미래를 위해서. 그러면 우리는 거기에 맞춰야 되겠죠. 그럼 시장은 분명히 어떻게 되겠어요? 분명히 요즘 나오는 양극화로 갑니다.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만 되고 안 되는 데는 안 된다. 이런 걸로 갈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만약에 지역균형 발전이라는 큰 이슈가 등장하려면 어떻게 될까요? 판이 또 바뀌겠죠. 만약에 세종시로 간다든지 또 그 이 안에 통일이 일어날 수도 있겠죠. 여러 가지 변수를 존재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예전 같지 않은 시장이라는 것이 유추가 되죠. 우리가 이걸 보시고 시장에 접하실 걸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말씀드리면 해외에 발을 돌릴 때가 아닌가 일본에 와단나베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강남에 북부인이 있다면 일본에는 와단나베 부인이 있고 중국에는 죽부인이라고 있습니다. 왕부인 다들 미국에 해외 원정 투자 갔어요. 막 좋을 때 우리나라만 유난히 안 움직여요. 이게 우리도 갈 때 지금 일본이 이렇게 경제가 안 좋은데도 미국에 투자했던 자산들 아파트나 이런 것들에서 임대료가 나오잖아요. 자본수지 수득이 좋아서 잘 유지가 돼요. 그런 분위기가 우리나라도 감지되고 시작했다 라고 좀 보시고 약간의 중장기적인 시간은 필요하다. 어느 시점에 대해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간헐적으로 나오고 있지만 계속 IMF 경고가 하도 들어와서 이제 좀 별로 느낌이 없는데 IMF가 아닌 다른 곳에서 경고가 추가된다는 것은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잘 분석하고 판단하고 해서 조금 냉정하게 예전처럼 묻지마보다는 분석하고 투자하는 형태로 확실히 바뀌셔야 된다고 말씀드릴게요. 이 그림도 그렇게 시장에 대한 미래를 볼 때 제가 보는 견지인데요. 이건 제가 보는 건데 데이터를 제가 정리합니다. 쉽게 말하면 이것만 보시면 돼요. 결혼쌍이 이렇게 30만쌍 2000년대까지 저희 때는 1990년대였으니까 그때 한 40만쌍 40만쌍, 45만쌍이었다가 20만쌍으로 주는데 한 30년 걸렸습니다. 20만일 때 3년 걸렸는데 20만에서 10만으로 가는데도 30년 걸려야 되잖아요. 출산은 출산이 적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점점 이렇게 가랑비에 어쩌듯이 스며들어가지고 불과 10년 만에 10만 대로 줍니다. 이렇게 급하게 줄기 시작해요. 더 줄죠? 여기 6만 8천이에요. 이건 먼 뒤일이지만 2050년 얘기예요. 다행히 여기서 좀 유지가 됩니다. 그러면 이 시기가 여러분 조금 유심히 봐야겠죠? 이 흐름에 대해서 앞으로 2, 3년 뒤부터 2032년, 30, 30, 30까지 시장이 조금 약세를 볼 가능성이 높다. 저는 이렇게 보고 다시 한번 그리고 또 살아났다가 다시 또 여기가 이제 국가정식이 바뀌는 시기겠죠? 이걸 좀 참고하시면 좋겠다. 말씀드릴게요. 자 여기 보시면 소득구간인데요. 이건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 아시겠지만 최근에 기억나실 게 신생활원을 갖다가 소득수준을 7천, 1억 범위까지만 해당이 되어야 되는데 예산이 남아도는 거예요. 돈이 그래서 갑자기 1억 5천으로 늘리고 그러잖아요. 소득수준을 그럼 뭔가 좀 문제가 있죠? 돈이 소진이 안 돼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시면 현재 소득수준의 분포도를 볼 때 신생활원을 가지고 주택을 사가지고 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 않은 거예요. 여기 보시면 어때요? 7천, 5천에서 여기 보시면 보이시잖아요? 5천에서 7천만 원까지 이 비율을 다 더 해볼까요? 2022년 통계예요. 이렇게 4개 6% 6% 29% 49% 50% 60% 7% 70% 가까이가 7천만 원 이하입니다. 여러분 여기 보시면 법정 최저생계비라고 있습니다. 2인이 221만 원 3인이 282만 원이에요. 7천만 원 이하면요. 70% 국민이 70% 7천만 원 이하인데 분포상 7천만 원이면 실수령이 한 달에 얼마인지 알아서 세금 빼고 470만 원으로 됩니다. 그러면 470만 원에서 2인 가구가 3인 282만 원 최저생계 2인이라고 칠게요. 220만 원 빼면 얼마 남죠? 230-140만 원 남죠. 230-140만 원 최저생계 빼고 그러면 집을 살 때 150에서 200 이상을 넘길 수가 없죠. 주택원리금 상한에 그러면 그거에 대한 이자율과 계산을 보면 주택가격이 나옵니다. 그거에 맞춰볼 때 서울주택가격은 이미 오버슈팅 다 무리하는 거라고 제가 볼 때 그렇게 볼 때 아 수요가 조금 제한적으로 줄겠다라고 좀 유추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실수령에 7천만 원 월 478만 원 5천만 원 355만 원입니다. 그러면 우리 국민의 50% 이상이 5천 이하인데 그러면 벌써 계산 나오는 것 같지요. 조금은 수요가 예전보다 덜하겠다라는 거 판단됩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말씀드렸고 정책방향에 따라서 일단 전망이니까 제 전망은 그렇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바로 뭐 몇 년 사이에 오는 일은 아니지만 중장기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이 노출되어 있으니까 일본식 버블이 버블 붕괴가 올 수도 있는데 양상이 다르죠. 왜냐하면 일본은 대출을 갖다 100% 105% 했습니다. 심하면 5분 바로 대출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그것보다 덜했죠. 왜냐하면 노무현 정부 때라든지 MB 정부 때 DTI 이런 걸 적용을 많이 했거든요. 그나마 변동의리라고 할지라도 그 역할 때문에 우리가 2008년 글로벌 금융일 때 크게 안 그 정도에서 멈추고 온 것이고 지금은 조금 다르죠. 약간 가계부채가 심각해졌어요. 그래서 그런 걸 미래를 보고 조정국면이 존재한다는 걸 말씀드린 거고 정책방향에 따른 자산관리 트러드랩입니다. 우리 1기 신도시 빨간색은 제가 좀 조심하시라고 표시한 색깔이고요. 파란색은 좋은 거라고 표시한 색깔입니다. 부동산 방향이 자산관리를 할 수 있는 게 부동산 쪽에 상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또 대상도 여러 가지가 있죠. 1기 신도시와 모아타운은 제가 약간 조심하시라고 세놨습니다. 실현 여부 불확실성 많다 이랬성인데 시간이 좀 많이 걸 거라고 본답니다. 왜냐하면 재개발적으로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 블록 개발을 했기 때문에 블록 개발할 때 단지들의 조합장들이 뭉쳐가지고 협의가 돼야 되는데 이런 얘기죠. 길 도로변에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 우리가 도로와 전철에 가까워서 값이 좋아 그 한 블록 뒤에 있는 분들은 뭐라 그럴까요 우리집 우리가 거주 환경이 너무 좋아 전철역 그 거리는 얼마 안 돼 차이 없어 그런데 우리집은 앞에 도로변에 시끄러운 거 없고 음에 현모시설 없고 바로 주거지만 있어 안정적이 우리집이 더 비싸 일 수 있잖아요 그럼 이거를 계산할 때 조합원들끼리 뜻이 안 맞으면 이게 분쟁이 생깁니다 지금 가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런 부분들 플러스 예전에 이천분당 지역의 일부 지역은 이천 최근에도 2010년 6년 7년 이때 입주한 아파트들이 있어요 그러면 앞으로 4, 5년 더 지나 있어야 20년이 되고 조건이 되잖아요 그래서 원래 30년을 20년 줄인 게 급조된 거예요 그래서 좀 문제가 좀 있습니다 그래서 선도지구도 기부채납 비율에 따라서 또 명암이 갈리는데 그 부분도 충분히 지금 논의가 돼 있다고 보이지는 않습니다 제가 볼 때 그래서 사실상 기존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으로도 충분한 개발을 할 수 있는 일기신도시를 정부가 손을 댄 바람에 선도지구도 혜택을 받겠지만 혜택을 받지 못하는 지역은 역으로 차별을 받는 시장상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좀 조심하시라고 말씀드리고 그래서 빨리 상황 파악하신 어떤 조합들은 리모델링이나 재건축을 추진하십니다 지금 그러니까 전체 일기신도시가 잘 이쁘게 바뀐다 분당의 전체가 제가 볼 때 불가능할 것 같아요 따로 국밥처럼 따로따로 미칠 것 같습니다 제 생각은 제가 죽기 전에는 되지 않을 것 같아요 100% 그래서 일기신도시는 선도지구라든지 또 아니면 개별 단위인데 재건축을 빨리 진행하는 조합이 있어요 차라리 그런 데가 어떤 자산관리나 내집 마련이나 그런 부분에서 도움이 되지 일기신도시에 큰 그림만 쫓아가면 세월 다 갈 수도 있다고 저는 과감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신은 문마 아파트가 몇십 년 됐잖아요 진도 안 나가잖아요 그런 걸 잘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조합원이 많고 조합원의 구성원이 내용이나 입장이 많이 틀리면 더 시간이 걸립니다 생각하시고 모아타운도 비슷한 상태입니다 모아타운도 요즘 최근에 나온 뉴스를 보면 엊그제 나온 뉴스를 보면 모아타운이 진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아시는 번동은 이미 예전에 가로주택 정비 사업으로 다 됐던 데예요 됐던 데에다가 얹어주니까 당연히 할 수 있었지만 나머지 지역은 그렇지가 않거든요 목동에 또 시범적이 있는데 그 두 개 외에 시범적 외에는 지금 뭐 잘 쭉 간단한 데가 없잖아요 법적인 문제도 있고 또 기존에 업자들이 들어가서 값을 갖다 올린 바람에 전체 사업 수익도 안 바뀌지 않고 이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요 여기 법령 미비 문제부터 제가 디테일하게 다 봤는데 시간이 좀 걸린다 이것도 차라리 그냥 원래 있던 가로주택 정비나 소규모 재건축 소규모 재개발 자유주택 정비 네 가지의 모아주택으로 놔두면 되는데 굳이 그걸 모아타운으로 강압적 분위기를 뛰어 끌고 가다 보니까 무려해 가다 보니까 결국은 딜레마에 빠지니까 어제 뉴스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기부채납을 좀 줄이겠다가 나왔습니다 아니 안 그러면 사업성이 없으니까 이런 부분들이 좀 주의하실 부분이다 앞으로 시간이 좀 걸린다 그래서 지금 모아타운 쫓아가는 거는 꼭지다 라고 말씀드리고 팔려는 사람들만 있을 거다 라고 말씀드립니다 물론 권리산정제한 기준 때문에 매매 매도가 잘 안되지만 후보지 이런 데 조심하셔야 됩니다 리츠는 앞으로 지금은 좀 완벽하지 않는데 나중엔 좋을 수 있습니다 시장이 죽고 나면 그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NPL은 지금 좋죠 NPL은 지금 좋죠 시장이 좀 약간 NPL 국토교통부에서 얘기하잖아요 넌 퍼포밍 로인인데 부실 채권 대출 상품을 갖다가 NPL라고 부르죠 보통 NPL은 수익성이 좋습니다 비해서 여기 리츠 상품 이렇게 써놨는데 이걸 좀 제가 못하는데 NPL은 수익성이 증가하고 투자하기 좋습니다 그래서 NPL 공부 경매 일종이기도 하지만 조금 다르죠 공부하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경매 공매는 이건 제가 2년 전에도 이 그림을 올렸는데 경매 공매는 도움이 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아마 2년 전에 이걸 강의를 들으신 분들은 물론 안에 내용들은 업데이트가 됐지만 이런 팩트 투자 연락증은 대부분이 비슷하거든요 2년 전에 이 강의를 들으신 분들이 경매 실제를 해가지고 최근에 작년 같은 데 더 했죠 재작년 같은 때 좀 자산관리가 잘 되거나 또 이걸 통해서 내지 말아 하신 분도 계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경매 공무원은 지금도 공부를 하시면 좋습니다 재개발제 건축은 수익성이 좀 악화됐습니다 악화돼서 향후 경기 둔화나 침체가 오면 영향 제일 많이 받을 겁니다 물론 어느 지역들은 원주민 원래 오래 계신 분들이 많은 데는 부침이 적지만 외지인들이 투자를 많이 한대 주민이 아닌 이런 데는 부침이 많을 거예요 매물들이 막 나오면서 그 시기가 저는 좀 올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진도 잘 안 나가고 공사비 문제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주황색을 썼었고 꼬마 빌딩은 이제 지금 빨간색이었는데 최근에 물건들이 좀 많이 낮아졌습니다 가격이 요건 이제 1,2년 전이라고 했잖아요 저번 달도 물론 조심하라고 그랬어요 제일 좋은 시기는 내년 올 연말이나 내년이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조금 땡겼습니다 왜냐하면 최근에 물건들이 좀 싼 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 발품을 파시면 적고 남을만 하다 요거는 약간 색깔은 빨간이지만 막 과도기 바뀌는 시기다 라고 말씀드릴게요 해외부동산은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주 좋은 때가 오실 겁니다 예를 들면 베트남 같은 경우와 베트남은 지금 전철 1호선 2호선 착공했고 3호선 이제 들어가거든요 여러분 우리나라 전철 1호선 2호선 3호선 아시잖아요 그거 생각해 보시면 그냥 감이 오실 거예요 그렇죠 근데 베트남은 문제가 있는 게 뭐냐면 소유가 공산주의가다 보니까 위험합니다 그래서 왜 공부를 하라고 그러냐 물론 베트남만 있는 것이 아니라 미국도 있고 유럽도 있고 또 러시아도 이끌었습니다 제가 볼 때 여러 대가 많습니다 중국은 좀 아닌 것 같고 제가 볼 때 소유권이 보장이 되고 국가손해배송제도가 들어보셨잖아요 국가손해배송제도 서로 협약매절을 하는 거 그래 안정하게 투자를 하잖아요 그게 이제 동남아 국가들이 지금 막 발전하다가 딱 정체된 게 뭐냐면 외인 투자가 한계가 있는 겁니다 국가 간의 계약이 아니면 부동산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움직임이 있습니다 부동산을 개방할까 말까 공산주의가 고민하고 있는데 반공산주의가 어쩌면 개방할 수도 있겠죠 아니면 제한적으로 소유권을 인정할 수 있는데 현재도 하고 있습니다 2021년인가 2년도 9월에 오픈을 했습니다 어떨 때 국가에서 인정한 아파트를 분양할 때 일부 허가를 받은 것들은 일부 전체에 만약에 100개 아파트가 있다 그러면 지하철 1호선 라인에 100개가 있다 그러면 30개는 해외 외국인들이 소유해도 좋다라는 한시적 법안이 있었어요 그걸로 최근에 몇몇 관계자들이 많이 활동을 하는데 좀 비싸졌어요 많이 비싸졌고 거품이 꼈고 그러면 이제 앞을 봐야겠죠 전체적으로 볼 때 그러면 언젠가는 풀릴 거라고 예측하고 미리 준비를 하시면 미리 준비를 해야 딱 풀렸을 때 어디서 딱 살 거 아니에요 그쵸? 거기는 우리나라 60, 70년대 70년대 같아요 제가 볼 때 도심은 좀 발전한 것 같지만 80년대도 아닌 것 같아요 80년대 수준 그러니까 80년에 투자한 분들 돈 많이 벌었잖아요 그런 개념에서 베트남 바라보시면 되고 동남아에서 인도네시아도 좋긴 한데 동남아 쪽에 좀 관심을 가지시면 좋은 데가 있을 것도 같습니다 또 많이 오른되는 말레지 같은 데 좀 피하시고 그리고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LA 같은 경우에 폭락을 했잖아요 상가들이 그리고 어느 지역은 또 주택가격이 상승하고 있고 근데 그 절대 가격이 인구 증가와 소득 증가라는 부분이 우리 기본 처음에 말씀드렸잖아요 미국은 그게 유지가 좀 되거든요 젊은 층이 계속 받쳐져요 그럼 우리는 여기서 다 스터디가 됐으니까 미국 부동산은 소유권에 대한 안정성이 있으니까 투자할 만한 가치가 있는데 길이 없죠 믿을 만한 데가 없죠 우리나라는 검은 머리 미국인 사기꾼도 많아서 조심하셔야 됩니다 다만 제대로 된 라인을 찾는다라면 괜찮은 투자처가 많을 거라고 저는 판단돼요 유럽도 마찬가지고 사실은 그리고 러시아 같은 경우는 경제자유구역청이라는 데가 있고 기본 무슨 자원이라고 하죠 지하자원이 많아요 그래서 우스갯소리는 아니지만 실제로 여러분 블라디보스톡이라고 많이 들어보셨잖아요 안중근 의사 아시죠? 이또이로부미 뭐 그렇죠? 그때 블라디보스톡은 한국분들 아직도 많이 계신데 꽤 계세요 고려한이라고 해서 근데 거기에 경제자유구역을 설정했거든요 러시아가 그 블라디보스톡 공항에서 블라디보스톡 시내에 오는데 고속도로가 있어요 거기에 아무것도 없어요 휴게소도 없고 근데 거기도 땅도 임대를 해준대요 50년 70년 임차권을 준답니다 근데 평당 300원이에요 요즘 생각해볼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를 생각할 때 여러 분야에 우리나라 국내에서 아주 트레이닝이 잘 됐잖아요 우리 레버리지 활용도 잘하고 물론 해외에는 전세제도가 없겠지만 일단 부동산에 대한 감각이 뛰어나잖아요 대한민국이 우리 광개토대왕 시절에 거의 중국당 대부분 우리가 갖고 있었잖아요 이제는 경제 영토를 넓힐다는 생각을 가질 때가 됐어요 국가와 국민과 각 부처가 합심을 해서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저는 향후에 해외부동산 투자 적기가 올 거라고 저는 괜히 판단해요 물론 제가 좀 올 것 같아요 한 10년 안에 좀 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체크하시고 기다리다 보고 어느 라인을 좀 두시다가 마땅한 투자 차가 없을 때는 신뢰도가 있는 데를 통해서 하시면 좀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블록체인 조각은 제가 이렇게 파랗게 써놨는데 아직 답이 없습니다 그래서 놔뒀습니다 이거는 그냥 신경 안 써도 될 것 같습니다 굳이 하신다면 조심하시고 계약서 조심하시고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좀 전반적으로 어떻게 보면 제가 시장을 이렇게 좀 조정이 올 거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에서 예전에 말씀 한번 드릴게요 평택이 많이 올랐는데 평택항이 있습니다 평택항 국가의 국가종합계획이라는 게 있고 도시별로 도시기본계획 있잖아요 국가종합계획을 보시면 대한민국이 앞으로 어디를 키울지가 나옵니다 그런 부분에서 지금 여러분 인천광양시를 하나 예를 들으면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인천광양시 인구가 늘고 있습니다 전국이 감소하고 있고 대부분이 감소하고 있고 인구가 증가하는 데는 손을 꼽잖아요 그럼 이러면 뭐가 있는지를 체크하셔야 되겠죠 그런데 또 앞으로 좋아질 겁니다 시장이 예전처럼 대한민국이 다 같이 발전할 때가 아니라 집중과 선택과 차별화 국제화 시장이 되는 겁니다 우리 중앙생 여러분들은 묻지마 투자는 이제 조금은 사양하고 공부하시고 우리 학교에서 잘 스터디 하신 다음에 제 것도 참고하시고 또 상승론에 대한 논리를 피우신 분들의 그 논리도 타당성이 있는 것도 꽤 있거든요 다 스크로스 체크 하셔가지고 선택적으로 차별적으로 국제적으로 잘 선택하시면서 부동산 관리 하시고 부동산 관리 하시면 또 우리 내 집 마련도 경매라든지 공매를 비워서 더 저렴하게 한다든지 여러 가지를 같이 스터디 하시면서 잘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끝으로 이제 건강이 처음이다 여러분 건강을 잃으면 다 잃으니까요 항상 건강이라는 멘탈을 유지하시면서 좋은 행복의 시간을 계속 유지했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는 좀 부족하지만 수강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뵙게 되면 열심히 더 준비해가지고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강해 주셔서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아멘